앨런 인기와드 파전 녹화를 하러 왔는데 생각보다는 머리가 아주 괜찮습니다만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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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뇌 꽤AST라 희한 난 그걸 찍을때 생각났는데 Casper 한국상 towns 이하고 나하고 카메라 wherever 그러면 속생중에 더럽고 맞아 우리 그런 건 찾았다 그린 색깔 아니야? 시돈이.. 시돈이.. 시돈이 뭐다니?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?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? 잘해줘야 되나? 나중에 불려 모르겠지 돼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돼고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널 갖고 말 거야 왜 내 맘을 흔드는 건 돼 왜 내 맘을 흔드는 건 돼 왜 내 맘을 흔드는 건 돼 See what you want See what you want 네가 진짜 널 원하는 게 말이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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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기 앤 하기 상기 앤 하기 바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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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있다 아아 너무 웃겨 나 이게 제일 인상 깊었어 아 지? 아아 젊은이 저처럼 바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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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need to get back now. When a universe was far. We all let us, like Shioam and each other, увидuate LilJaonTV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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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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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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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놀아갑니다 가서 그냥 얌전하게 살펴봐라 아 왜 이리 아쉽지? 앉아서 엉덩이 들고 쭉 들고 돌아서 창 쳐야 되는데 빠르게 돌아서 팍 쳐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갖다가 천천히 돌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 너무 춥다 저까지 해서 이렇게 저희 사전 녹화 잘 마무리됐고 여기까지 이제 감독님들이 열심히 편집을 해주실 겁니다 다른 멤버들 무대도 봤는데 참 잘 한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이제 걱정인 건 이제 디오니소스 무대인데 아.. 그 무대가 이제 뭐 할 건 많은데 이제 생방이어서 이제 실수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내일 내일 와가지고 정신 차려서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내일 나은 나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블루카페? 블루카페 방탄소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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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해외에 나가거나 어디 많이 나가면 항상 듣는 말이 너희 암이 왜 이렇게 수준이 높아 너희 암이 너무 핫해 이런 일은 진짜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원스러워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다 다음 장면 고맙다 아 방탄소년단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께 조금이나마의 힘이나 희망이나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저는 표준에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미있고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그런 좋은 곡들 앞으로 열심히 만들고 노래 부르겠습니다. 사랑해요.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중에 신앙의 노래가 소중한 것 같아요. 방탄소년단. 노래의 아티스트 방탄소년단. 2013년 베뮤 기억하시죠? 그때 신인상 받았는데 몰래카메라는 줄 알았죠? 갑자기 저희들 불러가지고 그리고 2016년에 저희가 올해 앨범상을 처음 받게 됐는데 그때도 몰래카메라는 줄 알았죠? 갑자기 맹즈를 불러주셔서 그리고 지금 2019년이에요. 정말 이렇게 3, 6, 9 벌써 저희가 데뷔한 2010년대 마지막으로 와있고 저희 7명 벌써 7년 차입니다. 여러분들이 저희의 길던 밤에 등불이 되셨으니까 저희도 위안평에나마 저희가 저의 자리에서 저희만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여러분의 밤을 밝히는 작품이 되도록 할게요. 사랑합니다. 열심히 할게요. 상대! 고맙습니다. 진심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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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정말 서민트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? 네 이런 날이 옵니다. 시상식에서 저희가 대상 4개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. 이런 점 처음인데? 처음이지? 처음이야. 처음이고 약간 죄송한 거 하고 이게 처음이야. 대상이지만 무대가 없다는지 정말 궁금해요. 지금 모니터를 해보고 싶은데 일어나서 모니터를 못해가지고 저는 TSO 스칫는데 이제 삐끗했습니다. 근데 Y도 싹 빠지면서 이제 안 나왔어요. 아 다행이네. 너무 다행이죠. 아 근데 잘했어. 너무 고생하셨고 고생하셨고 저희 개인 춤추는 멤버들 너무 고생했습니다. 처음으로 춤춰봤다니. 형.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행이네. 진짜 열심히 빠져대요. 오늘 시간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. 자 이번 상황 꼭 하시고요.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제 시상식 시즌 시작입니다. 정말 열심히 달려야겠죠 우리. 그쵸?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 할게 너무 많아요. 드리면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나 혼자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